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창에서 기념품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SF 콜라오션에 파티 찍으시면 사진도 많이 출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만드는 게 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인터넷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인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예상도 많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하는 곳은 영어의 인사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인사한 곳이 우리 영어의 인사한 곳은 우리 영어의 인사한 곳과 함께 오 예전에 이거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SNS 이벤트 해야되나 구나? 네 저희 채널 추가해주신거 끊기 가능하세요 oh 샀푸드린트럭 딱 해 주세요 떡онぎ 증빙두부 QR코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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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채널 추가해주시고, 네. 이제 뽑으시면 되세요. 오늘 시킨 보너스에 호의를 기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서 가겠지? 서둑이요? 저희 버스, 이거, 그리고 시티터 거거든요. 우리 말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제일 쉬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religions 거점을 하고 있어요. 이 시킨 전산산산산산산산연구청에서 여기엔uty serious currency. 크서 같은신이 상자가 되어 있는 것이 뜨거운 이런ahrung의 예약에 계십시오. 저희가 conditiona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進 안에서 라 softly sera 이rée. 다음은 이 바닥에 발을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 나와요. 이거 비용 들어가요? 네? 비용 들어가요? 아니요, 무료해요. 그래요? 네.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하나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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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